동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평생에 걸친 화두인데 이 얘기를 나한테 묻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서사가 가능하지 않게 된 세상이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사의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서사를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될 것인데요. 어렴풋하게는 자기 당대와 겨루면서 자기 곁에 자기와 함께 같이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쪼렙하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에 대단한 영감을 드리거나 충격을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함께 변화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 또는 사회적 변화 또는 세계의 변화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변화를 하면 될 것인지 하는 질문들을 여러 각도에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당황스럽지만 저도 아주 창조적으로 고민하면서 답변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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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